너무 많은데, 너무 많은데? 많이 컸어요. 많이 컸어요. 반기는 거지? 야, 무네. 그게 이제 이갈이 살짝 해가지고. 어, 이갈이 했구나. 얘 아주 사람을, 얘 아주. 엄청 좋아하는 거야, 지금. 역대 여기 오신 그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. 진짜요? 설리네?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? 아, 제일 좋아해요, 진짜. 에이, 진짜로? 네, 선배님. 야, 아주 시원하다, 아주 긁으니까. 근데 진짜로 정말 좋아하는 거야. 야 근데 얘가 있잖아.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귀여운 맛은 없어졌네. 그때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 느낌은 없네. 아 그 느낌 없었네. 근데 또 요거만의 귀여운.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그 느낌은 없다. 그 느낌 없어지면 아쉽다. 아유 많이 컸네. 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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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바야. 씨바가 아니라 명수야. 야 명수야. 명수야 명수야 아이고 명수야 명수야 일단은 만났으니까 야 내가 있잖아 강아지한테 어우 야 강아지한테. 강아지한테 강아지한테 있잖아 이런 걸 처음 줘봐. 아 그러세요 예예. 어우 야 얘 뭐 이렇게 어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손을 주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교육을 이제 시켜주시면 돼요. 야 야 야 야 그만해 그만해 야 얘 좀 야 얘 좀 저렇게 짧아. 어우 야 얘 뭐야. 벌써부터 벌써부터 얘. 많이 모네. 아 그게 이제 손을 줘가지고 강아지는. 강아지한테 조금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뭉치는데. 조금 무리로 카드라고 애가. 그래야 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. 아주 좀 얌전해. 한번 그렇게 귀찮다. 나는 모르니까. 쉽지 않을 것 같았어. 엄청 들이대네 진짜. 되게 좋아하는 진짜. 벌써 이렇게 되잖아. 아 근데 이게 어색해서. 명수야 명수야 명수야. 명수야 이러면 안 돼. 아저씨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니. 명수야. 이제 밥을 또 주셔야 됩니다. 밥을 먹어야지. 밥을 좀 줘야지. 명수야. 명수야 밥 먹자. 자 명수. 명수 앉아. 앉아. 그렇지. 작게 작게 작게. 작게 작게 작게. 자 작게. 자 작게. 야 선생님 진짜 백정. 명수야 이거 뿌리자. 뭘 뿌려요? 영양제 영양제. 너무 많이 뿌렸어. 한 번만 뿌리면 돼. 이거 치약이 아니라서. 미안하다. 자 명수야. 음 명수 명수. 많이 먹어. 근데 그 밥 주고 이제 하면은. 우리가 좀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고. 어르신이 아파가지고. 얘가 다른 견자보다 좀 적어요. 어 이거 뭐야 뭐야. 이거 뭐. 이거 뭐. 어 왜 이래. 어 이거 먹잖아. 어 이거 뭐야. 이거 뭐 세네. 어 이거 뭐야. 야 터졌어 이거. 제가 터뜨리진 않았을 거예요. 어 이거 뭐야. 이거 세냐다 이거. 야 야 야 야 야 야. 언제 터뜨리셨어요. 아니야 아니야 안 터뜨렸어. 이거 세네. 아니 제가 터뜨리진 않았으니까. 잠깐만. 야 그거 세네. 그거 선배님이 들고 오셨는데요. 아니야 아니야. 야 너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. 아니 근데. 완전 내니까 건졌어. 아니 근데 얘가 이제 먹겠지 뭐 이렇게 뿌려놓으면. 저렇게 그냥. 먹네. 야 이거 봐. 명수야. 아유 잘 먹는구나. 이거 봐. 왜 이렇게 창의력 있게. 부지런하게 먹잖아. 아 근데 어 그릇에다 질때보다 잘 먹잖아. 그러니까 잘 먹잖아. 예예.